협! 일단 세다도 높으리고, 가랜드도 높으리고 다 스크랄 못했습니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느려 어허헤 아, 오나요?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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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ㅋ 나이스 프로 나이스 아 오나요? 못타오세요 대신 맞아드리라고 어 리스님 안오신? 대신 맞아드릴중배 하고 있거든요 이거 우리 즉스가 셀스가 있다면은 아마 그걸 사지 않을까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거든요 오 가르님 거의 지옥인데요 오우 오오나요 오나요 민지 들어봐든지 미리 미리 방귀 껴놓고 까비 그렇죠 오오 오세요 오 하지만 중요한 그니까요니 에이 못 까요 뒤에꺼 7초 이거 바로 드시죠 가는 중 오케이 신지들 방수 깔고 앉아있는 중 자루님 그거 보여주세요 그거 미니언이 눈덩이 맞추고 쑥 보낸 다음에 그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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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해주고 오오오 오오 나 눕석에 타고 갈라 그랬는데 죽어버렸네 와우 아 서 죽겠다 이거 도망쳐 하하하 카이타 AP 였네 그래도 눈 더 파 와우 가래 나이스 이와 어우 보지마 이리 오세요 카자스님 어 공 쓰겠다 이건 오 공을 아끼고 짝콩으로 전망하네 여전히 공 고수다 고수 피하고 어 잠깐만 조건 반칙이지 포탑 2대 싹 아야 오? 아 근데 이거 나중에 가래 잡기가 조금 힘들겠네요 조금은 나이스 금건이는 무적이고 휴지전이 신이죠? 흐헤헤헤헤 그렇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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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아아 아 이거 침묵 아니었으면 바로 넘겼는데 까두 아프다 아 나이스 아 아 나이스 아 나이스 나이스 가래 굽 돌았다 가래 굽 돌았다 이거 나이스 가고 있어요 가고 있어요 나이스 나이스 아깝다 안 돼요 와우 멀리 멀리 오 사이온이 보면 되고 있거든요 이거 키버까지 이럴 수 있나 우리에겐 딥스가 있거든요 딥스야 아 저 친구 숙룡든 것 부터가 굉장히 마음에 안 들거든요 저 친구 우리 칼바람에서 이제 숙룡을 싫어하시는 분들이 좀 다수 계시기 때문에 같은 스펠인데 들어도 되지 않냐 라는 분들과 저 스펠을 들바에는 탈퇴는 되겠다 탈퇴는 분들이 계시죠 안녕하구요 아이고 일단 빠져있다가 끝났었으면 그리틀쑥 아 딱 걸렸네요 나이스 가는중 가는중 오케오케오케오케 조금 멀지만 가는중 오케이 우물에서 뛰고 계시는군요 충분해요 충분해요 어 어? 다른 팀? 뭐야? 두번 찍는거 같은데 아 어 어 어 카이타님 카이타님 아 어 어 어 어 나이스 하하하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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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우리 애니 굉장히 덜커버렸어? 오오 하하 장겨오고 아하 어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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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Jae 어허 으하 어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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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드디어 깨주고 아래 거 힐털 3개 나와요 아 일단 우리팀 마나 걱정은 없죠? 와우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아니 잠깐만 또 어디서 야한 냄새가 나는데 뭐지? 내 컴을 속일 수가 없어요? 와우 궁으로 도망갔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 선생님 여기 새로 가입하셨나요? 뭔지 알지 모르겠어 어 냄새가 느낌 탓인가? 나한테 전하는 냄새였구나 어 냄새에 취해 있어서 잘 모르겠어요 아 어서오세요 나가 뭐라고 말하라고 나가 응 안나가 안녕하세요 응 안나가 나가 응 안나가 응 안나가 응 안나가 어 그렇죠 그렇죠 티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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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일이요? 칼마르보라로 나오고 네 관전이에요 인사하러 온고임 바이자이채 수고림 응 아 이대로 가면 굉장히 좀 그런데요 그냥 가 유일수가 돼버렸거든요 갈거에요 대감? 음 게임 안해 아하 수고리 오케이 빠이 오 근데 너 셰프 지 닮은거 아네 아 가볼게요 예 어 저 친구 아구 어 오호 리틴 왜케 안죽어 아 왜이렇게 질겨해 아니 리틴 잡고 템으로 이런걸 가버렸다고? 어!? 벌써 주어졌어요 형님? 저 팀은 워호그네요? 저쪽으로 오시면 되요 저쪽으로 오시면 되요 라일라일 오? 카이사 누리고 싶다 오케이 다음 톤에 카이사 예약이요 오 뭐야 저거 대신 맞아들이고 자 뒤에거 먹을까요 우리? 아직까지 1차타운을 존재하는데 눈이 아주 힘드네요 와우 침묵 침묵 안되죠 침묵 좀 많이타까운데? 가르치님 혹시 궁 있으신가요? 오 궁발로온다 궁발로온다 과감하네 저친구 아 조금만 더 잘 빨았으면 됐을 것 같으니까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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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이게 여식 없네 오호 내가 다 했는데 여식 없지? 나이스 크게 한 네임 어 빠르다 바르다 가렌이 완전히 노딜이라서 사실상 전격차를 수목해보네요 아 근데 리틴 템 좀 더 그런데? 띵이이 템 저런데도 딜이 나오는 게 더 역겨워요 다이스 나이스 갑옹인 컷 보여주세요 AP로 끼네 끝까지 깔아봤어요 오케이 D드신 뛰는 중 까비 피하고 파운 피해주고 쩌핑크 눈덩이 맞으면 이제 보낼거에요 제가 어서오세요 그렇죠 선생님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행복띵 비슷한 냄새가 나긴 했지만 아니었다 아 까비 와 뭐야 궁합 오 잠깐만 오 이거 제가 해드릴 수는게 없죠 반기다 열심히 깨야겠다 오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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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띵 띵 가는중 가는중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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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멋쟁이 사이온이랑 같이 가는중 아아 안녕 어 어 아 옳탑다 괜찮아 괜찮아 역쟁중이거든요 저는 멍떨 근데 저요 하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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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 거래 안 질건데요 하필 하필 안됐는데요 하필 에 신지즈는 딸피해서 얼마만큼 버틸 수 있느냐가 이제 충련도의 그리워할 수 있습니다 아야 쏘봐 쏘봐 해배해배 딱 넘기기 한 번 더 했는데 이거 아이요 나이스 나이스 고무장감 맨 나이스 고무장감 맨 나이스 아 이거 태블를 뭘 갈게 해볼게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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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